군대에서 그 봉지에다 해서 뽀글이 먹는 거 그거가 항상 저한테 야식의 제 안에서 아이콘같이 나왔어요 라면은 뭐 처음에 닭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어깻살이라고 해가지고 어깻살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고소함 같은 느낌을 씹을 때 아주 느낌이 아주 좋거든요 육즙도 나오고 씹을 때 고소함이 계속 배가 되잖아요 맛있게 올리브